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요 해설주의 실전 모의고사 RC 1회차의 8.5를 다루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30문항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전기 토익에 대비해서 꼭 한번쯤은 풀어보셔야 되고 꼭 겪어보셔야 될 그런 주요 문제들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얼마만큼 푸시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시고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면서 내가 다시 한번 꼭 숙지를 하고 전기 토익에 대비해서 꼭 숙지하고 가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취약점은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잘 숙달시키셔서 시험에 대비하시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하실게요 101번 문제는 선택지를 보시면 말이죠 어형 문제구나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형 문제죠 자 이어서 빈칸 자리를 살펴보시면 has been과 과거 분사 형태인 recommended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사 자리 내 결론적으로 내 recommended라는 과거 분사를 어떻게라는 맥락으로 수식해 줄 수 있는 바로 부사가 이 빈칸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1번 문제 한 번 더 꼬아 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문제가 단순 어형 문제가 아니라 어... 혼동 부사 어휘 문제하고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혼동 부사 어휘 문제와 결합된 형태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은 선택지에 이제 부사로 쓰일 수 있는 어휘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a번의 하이와 그 다음에 이제 d번의 하일리가 그 대상인데요 하이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부사하고 형용사하고 형태가 동일해요 높은 높게 이런 의미로써는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를테면은 fly라는 동사를 써서 뒤에 하이를 붙여주게 되면 높게 날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때는 동사 fly를 갖다 수식해 주는 하이가 이제 부사로 쓰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뒤쪽에 하이 마운틴스 해가지고 산이 나왔어요 명사인 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하이는요 마운틴스라는 명사를 어떤 이란 맥락으로 수식해 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죠 형용사하고 부사 형태가 동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품사가 갈리는 거죠 반면에 하일리라는 부사는요 똑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인가 이것도 높게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휘인데요 완전히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일린의 매우 혹은 몹시 그죠 예 혹은 강력하게 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 어휘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사로 쓰였을 때 이 하이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의미의 다른 부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물론 하일린의 형용사로 쓰이지 않고 부사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로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recommended가 이제 추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이가 아니라 하일리가 와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받는다라는 이런 맥락을 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단순히 빈칸 자리가 어떤 어형이 위치해야 되느냐 이것만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어형 문제와 어형 문제와 혼동 부사 어휘 문제를 같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사 각각의 부사 의미와 문맥을 맞춰서 이 문맥의 더 적절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휘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하일리라는 부사 어휘는요 지금까지 정기 토익에서 어휘나 어형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어 온 바가 있습니다 정기 토익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셨던 recommend라는 동사 혹은 recommended라는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작용 요건을 갖춘 상태를 뜻하는 qualified라는 형용사와 연계해서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rue의 highly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또 연계성이 있는 어휘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 칭찬하다라는 command와 같이 쓰일 수 있고요 크게 칭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화된이라는 specialized라는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와도 같이 잘 쓰일 수가 있죠 highly specialized라고 얘기하면 고도로 전문화된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할 땐 comparative라는 형용사와 같이 연계해서 매우 경쟁이 치열한 의미로서 쓰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organized와도 같이 쓰일 수 있죠 highly organized 매우 조직화되어 있네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네 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motivated가 있습니다 motivated라는 말은 과거 분사로서 형용사죠 사기가 진작되어 있거나 고무됐거나 고치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사기가 매우 진작되어 있는 이 정도 의미로 매우 고무되어 있는 이런 의미로서 highly하고 역시 같이 연계해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추후의 highly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그런 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1번 문제는 정답 d번 highly 정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4번 문제 들어갑니다 104번 문제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은 어형 문제구나 라는 판단에 큰 어려움 없이 빠르게 판단이 서실 거에요 빈칸 앞쪽을 한번 살펴봤더니 bk 테크놀로지스니 어카운닝 소프트웨어를 주어져 자 그 다음에 메이크스가 동사구요 자 그 다음에 이십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밑줄 쳐놨어요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한 절이라면은 빈칸 자리는 수식어인 부사가 와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동사가 예 메이크 아닙니까 이 메이크라는 동사가 오형식 구조로 쓰이게 됐을 경우에 일단 사역 동사로서의 용내를 또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메이크라는 동사 다음에 사람의 준하는 목적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준하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자 이런 목적어가 오고 나서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제 어떤 형태가 오죠 동사 원형인 형태가 오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특해서 항상 어형 문제에 중점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요즘에는 예 메이크가 사역 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의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예 사실상 잘 출제가 안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역시 예 동사가 이제 메이크라는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밑줄을 쳐놨어요 근데 사역 동사로서의 용내는 메이크의 사역 동사로서의 용내는 잘 출제가 안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뒷자리는 뭐가 올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보호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와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 다음에 메이크라는 동사 다음에 자 목적어가 나오고 형용사 혹은 명사가 와서 이제 보호 노릇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목적격 보호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호 문제 같은 경우는 10중 8구는 명사 보호는 해당이 없고 형용사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메이크라는 동사 다음에 자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를 취하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점을 한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빈칸 뒤쪽에 댄이 나와 있거든요 이 댄은 뭐뭇 보다라는 뜻으로 비교 끝과 함께 쓰이지 않습니까 물론 전치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가 오게 되면 이 댄 다음에 구가 오게 되면 전치사로 대접을 받고 자 만약에 이 댄 다음에 절이 오게 되면 자 그 경우에는 접속사로서 이제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빈칸 자리에는 비교급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품사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교급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원급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비교급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최상급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품사여야 되는데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뿐이거든요 예 근데 부사는 부사는 목적적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형용사 이 빈칸 자리는 형용사가 위치해야 되는데 형용사가 위치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급의 형태로서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선택지에서 비교급 형태는 easier 하나밖에 없죠 예 물론 뭐 비교급 형태가 easier 비교급 형태가 easier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자 그래서 정답은 b번 easier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그 목적격 보호에 어형 물어보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O형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동사 뭐 있습니까 make하고 keep하고 find하고 consider 있죠 make, keep, find, consider 목적어 다음에 밑줄을 쳐 놓으면 이 토익에서는 거의 10중 8고 목적격 보호의 어형을 물어보는 혹은 어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는 구조다 라는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때 이러한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O형식 구조를 만들어내는 이 대표적인 동사들은 이렇게 이제 앞다맞다서 맛있는 게피콘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외우시기가 한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맛있는 게피콘은 목적어 다음에 빈칸 쳐 놓고 목적격 보호에 해당되는 어휘나 어형을 물어보는 그러한 구조로서 출제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4번 문제 정답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 문제는 선택지를 봤더니 clear도 나와 있고 probable도 나와 있죠 likely and necessary 까지 형용사 어휘문제구나 라는 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휘문제이니만큼 빈칸 앞뒤에 기본적인 어떤 문맥 파악이 필요한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빈칸 전후에 등장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더 new story라고 얘기했는데 이 story는 공부일 수도 있지만 조사나 연구를 지칭하는 말로도 쓰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뒤에 indicate 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동사는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show죠 show show 보여주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뭐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새로운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that yeah 라는 내용이 나오더라 라는 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는 문맥이에요 자 that yeah 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men are more 빈칸 이렇게 갔죠 남자가 더 모모 하는 상태이다 라는 자 그런 얘기고요 빈칸 뒤쪽에 to be addicted to 라고 나와 있는데요 be addicted to 라고 얘기하면 to ea에 중독되다 라는 그런 의미에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온라인 게임스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then women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성과의 비교했죠 그 여성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정도가 더 심하다 이렇게 이제 단쪽으로 얘기하던가 아니면 성향이라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는 어떤 그러한 성향이 더 짙더라 이런 문맥을 구성할 수 있는 어휘가 이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터넷 게임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중독되는 정도의 비교거든요 성향 비교인데 어 모든 남자가 다 여자에 비해서 온 인터넷 게임에 더 잘 중독이 되고 더 많이 중독 된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남자도 있을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빈칸 자리는 그러한 성향이 있더라 혹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 하고 이렇게 단정 짓지 않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렇더라 라는 문맥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이 어휘가 빈칸 자리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택지를 보셨을 때요 이번에 clear하고 probable 같은 단어는 지금 빈칸 앞쪽에 주어가 남자들이거든요 man이거든요 주어가요 근데 clear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 자체가 명백하거나 분명하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이 probable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clear과 probable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는 같이 쓰이는 것이 어렵다고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땐 그럴싸하죠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그럴싸합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정도가 더 많다라는 것이 뭐 분명하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 같더라 아마도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clear이나 probable을 넣었을 때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는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clear하고 probable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necessary는 더더욱이나 문맥과는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어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C번의 likely인데요 자 이 likely는 이제 대개 이제 비 likely 투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게 되거든요 투 이하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는 정도가 더 많은 것처럼 예 그렇게 보인다 그러한 것 같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기 아주 적합한 자 그러한 형용사어이가 바로 likely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likely도 형용사어이 문제로서 굉장히 많이 출제된 전력을 또한 지니고 있어요 자 특히 이렇게 그 비동사와 자 투동사 원형 투부정사 사이에 밑줄 쳐놓고 이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어이가 뭐냐 라는 이런 형태에서 형용사어이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이때 출제되는 어이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크게 어렵지 않은 어이인데 몇몇 어휘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꾸준하게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런 어휘들을 갖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일단 준비된 상태를 타는 ready가 올 수 있죠 be ready to 동사원형 to ear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able도 자주 오죠 be able to 동사원형 to ear 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willing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be willing to 동사원형이라고 그러면 to ear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의도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ad up turn to 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be ready to turn to 동사원형이라고 하면 to ear 하는 것을 꺼려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eager 이라든가 keen ear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굉장히 to ear을 하고 싶어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엘리저보 같은 경우도 가능하죠 그 엘리저보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라서 be eligible to 동사원형이라고 얘기하면 to ear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상태이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동사원형 뿐만 아니라 전치사 이 비동사하고 전치사 for 사이에 밑줄을 쳐놓고 이 자리에 적합한 형용사원형은 뭐냐 라는 이런 구조에서도 형용사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인데 일단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responsible 이라는 형용사 for ear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for ear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responsible 이라는 형용사 자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를 뜻하는 qualified도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역시 to for ear에 적합한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suitable 이라는 형용사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을 갈망한다 라는 의미를 만들어주는 anxious 도 be anxious for 해서 for ear을 갈망하다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휘가 되거든요 anxious 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nfident 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be confident for 이라고 얘기하면 for 이하의 역시 적입니다 라는 역시 그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용사 어휘 문제는 우리가 이제 111번 문제에 같이 비동사와 투동사 원형 투부정사 사이에 밑줄 쳐놓고 형용사 어휘를 물어보는 이 문제 형태들은 자주 접하실 수 있는데 be likely to 하나만 알아두지 마시고 제가 지금 정리해 드렸던 저 요런 어휘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자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휘들이에요 자 그리고 형용사 어휘를 물어볼 때는 뒤쪽에 투동사 원형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전치사 4를 대동해서 형용사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때 형용사와 전치사 4에 결합 구조를 놓고 이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 어휘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던 대표적인 어휘들이 방금 제가 정리해 드렸던 responsible qualified suitable anxious confident 이런 단어들이니까 싹 정리해 놓으시면 형용사 어휘 문제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 어휘는 요정도 해서 정리를 하시고 111번 문제는 be likely to 동사원형의 likely 뭐 뭐 일 것 같다 라는 의미의 어휘라는 거 요것까지 알아두시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2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봤더니 A번이 except 가 나왔어요 except 는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자 when w h 로 시작하죠 일단 w h 로 시작하면 다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when 명사절 접속사도 가능하고 형용사절 접속사도 가능하고 시간부사절 접속 시간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로서도 쓰임새가 가능하죠 한마디로 w h 는요 접속사 중에서 유일하게 grand slam 3관왕이죠 접속사계에서 품사별 각 품사별 접속사 역할을 다 행할 수 있는 grand slam을 친 아주 대단한 접속사입니다 자 c 번 하고 d 의 or yes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등 위 접속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선택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판단이 서는 것은 대부분 접속사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어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결국에는 접속사 물어 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접속사 물어 보는 문제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빈칸 앞을 봤더니 there were no reports of injuries 가 나와 있단 말이죠 여기는 절이고요 자 빈칸 뒤쪽에 damages from the earthquake 는 이건 절이 아니라 구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다 있던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접속사라는 것은 일단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있을까 그럼 이게 지금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접속사라는 것은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들이 태반이거든요 대부분의 접속사들은 절과 절을 이어줍니다 근데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를 찾으라는 것은 어폐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건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의 문제가 아닌 거구나 대부분의 접속사들은 절과 절을 이어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한적으로 등위접속사라는 녀석은요 이 등위접속사라는 녀석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 절을 모두 대등하게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위접속사라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접속사들은 절과 절을 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과 구를 이어주는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자 일단은 생각을 전환하셔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빈칸 바로 앞뒤에 자 Injuries하고 Damages가 나와 있습니다 Injuries는 부상을 뜻하는 명사고요 Damages는 피해나 파손을 뜻하는 자 그러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접속사는요 명사와 명사라는 단어를 이어줄 수 있는 명사단어와 명사단어를 이어줄 수 있는 접속사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역시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접속사들은 절과 절을 이어준다고 했죠 근데 제한적으로 등위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 구, 절, 절을 모두 대등하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접속사의 기능을 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어와 단어가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요 단어와 단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단어의 품사가 동일해야 돼요 품사가 동일해야 됩니다 명사단어면 명사단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형용사단어면 형용사단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면 이 자리에는 등위접속사를 쓰일 수 있는 녀석이 or 하고 yet 밖에 없습니다 자 문맥상 부상 혹은 피해에 대한 보고가 등위접속사가 전혀 없다는 문맥이 적절하니까 문맥이 적절하니까 예시 아니라 or 이라는 등위접속사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 or인데요 등위접속사 같은 경우는 and but or yet 그 다음에 for nor so 대표적으로 7개의 등위접속사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중에 일부예요 7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다 등위접속사인데 제가 이렇게 and but or yet for nor so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는데 제가 둘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등위접속사라는 종자이기는 한데 각각의 어떤 기능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nd but or yet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어와 구 그 다음에 절과 절을 모두 앞뒤로 대등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for nor so와 같은 등위접속사는요 등위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 있는 and but or yet과 다르게 오직 절과 절만을 대등하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위접속사인데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자, and but or yet 중심으로 등위접속사는 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특징을 경향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and와 but과 or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위접속사에서는요 but과 yet은 뜻이 같아요 그러나 라는 뜻으로 그 점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nor so에서는 이때 이제 등위접속사로 쓰인 for은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관계를 나타내는 등위접속사가 되는 거고요 자, nor은 양자부정이죠 그래서 a nor b로 가게 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라는 양자부정이에요 따라서 nor은 우선 앞에 오는 절의 내용이 뭐여야 돼요? 부정문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이 부정문이 아니면 nor이라는 등위접속사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등위접속사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이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and or, or를 중점적으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등위접속사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2번 문제 선택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a는 owing to show,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전치사입니다 인스파이트 오브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역접관계 혹은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regardless of도 전치사죠 뭐뭐하고는 무관하게, 뭐뭐하고는 관련이 없이라는 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nevertheless는 그러나 혹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은 인스파이트 오브하고 같다고 올 수 있는데 인스파이트 오브는 전치사지만 nevertheless는 접속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부사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결과적으로는 전치사가 3개나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빈칸의 위치를 살펴봤더니 빈칸이 문두의 맨 첫 번째 자리에 이렇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 뒤쪽에서는 남미에서의 그의 경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His experience in South America라는 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콤마 찍고 뒤에 절이 나오게 되면 자, 이 녀석은 이제 주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콤마 앞자리는 뭐가 되느냐 주절 전체를 어떻게란 맥락으로 수식해주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휘가 단어 하나가 오게 되면 이제 부사가 위치하는 거고요 이 자리가 만약에 구가 오게 된다면 이제 부사 구가 되는 거죠 자, 지금 1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 구를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부사 절이 오게 된다면 절이 오게 된다면 부사 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사절과 주절을 이어줄 수 있는 부사절 접속사라는 접속사가 이 부사절 앞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런 구조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 자리는 부사구를 형성할 수 있는 전치사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전치사 문제도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앞뒤의 문맥 파악은 어쩔 수 없이 선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에는 남미에서의 그의 경험이라는 내용이고요 컴마디는 멀피라는 사람은 understand, 이해한다고 그랬죠 멕시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멕시코 사람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의 어떤 업무 스타일, working 스타일을 better, 더 잘 이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 스타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미에서의 그의 경험으로 인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줄 수 있는 전치사인 Owing to가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Owing to, in spite of, regardless of 전부 다 사실 다 잘 물어보는 전치사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오답으로 나왔습니다만 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유관계 혹은 역적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엄청 자주 나오죠 Owing to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because of도 있고요 Owing to 방금 우리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due to도 많이 등장을 하죠 due to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due to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뭐 덕분에 thanks to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 제일 어렵게 나올 때 on account of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because of, owing to, due to, thanks to, on account of 이렇게 다섯 개를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in spite of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despite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토익 시작하자마자 또 출제가 됐었던 notwithstanding 이라는 전치사도 있죠 notwithstanding 이라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이런 전치사까지 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세 개를 묶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죠 regardless of는 뭐뭐하고는 무관하게 뭐뭐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라는 의미로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nevertheless 같은 경우는 접속부사죠 접속부사죠 연결합니다 역적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로써 이제 우리가 nevertheless하고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은 but이 있죠 그 다음에 nevertheless도 있고요 그 다음에 nonetheless도 있어요 nonetheless, 그렇죠? 그 다음에 nevertheless도 있지 않도록 한 번 더 써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however도 있습니다 however however도 있고요 이렇게 but, nonetheless, nevertheless, however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ill 이라는 말이 여전히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사어이긴 한데 이렇게 연결어로 접속부사로 쓰일 때는 still 또한 but의 의미로 그러나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이 정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2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3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봤더니 같은 단어죠 끝에 어형만 살짝살짝 형태만 달리 해서 품사만 바꿔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형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형 문제라서 별로 어렵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건 끝나봐야 합니다 그렇죠? 일단 빈칸의 앞뒤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빈칸 앞에는 시간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 when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샌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시간부사절 접속사 when 다음에 현재 분사, ing 형태 현재 분사로 이어지고 있는 어떤 분사 구문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 뒤쪽은 다큐멘스라는 서류를 뜻하는 명사오의가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일단 결론은 나와요 빈칸 자리는 서류를 뜻하는 명사오의를 어떤 이란 맥락으로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가 위치해야 되는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한 번 더 꼬아놨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혼동 형용사오의 문제하고 접목이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택지를 봤더니 형용사가 두 개란 말이에요 A번의 confident도 형용사고요 자, 그 다음에 C번의 confidential도 형용사입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개의 형용사 생긴 것도 아주 비슷하게 생긴 이 두 개의 형용사들 중에서 어떠한 형용사를 빈칸 자리에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경우는 어형만 가지고 판단이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맥 파악을 통해서 해당 문맥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큐멘스잖아요 서류 그죠? 예, 서류라는 명사 어휘가 왔단 말이에요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을 찬 거죠 그래서 이 confident는 사람한테 못 쓰죠 사람한테만 쓸 수가 있어요 confident는 자, C번의 confidential은 예, 한마디로 secret이죠 secret, 비밀스러움 비밀의, 기밀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형용사 어휘는 confident가 아니라 C번의 confidential이 되겠습니다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의 찬이라는 뜻으로 사람한테만 쓰일 수 있고 confidential은 비밀의, 기밀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비밀이나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대상에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주로 documents라든가 information,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보의 원천을 뜻하는 source라든가 이런 말들하고 같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토익 들어와서 비밀 문서라든가 기밀 문서 같은 거 얘기하는데 confidential이라는 어휘가 사실은 가장 토익에서 전통적인 어휘인데 이를 대체해서 민감한이라는 sensitive라는 형용사가 정답으로 제시가 되었었던 출제 전력도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ensitive라는 형용사는 감각을 뜻하는 그 sense라는 명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형용사형인데요 sensitive라는 형용사가 한 가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sense에서 현명하고 똘똘한이라는 뜻을 똑똑한이라는 뜻을 지니는 sensible이라는 형용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sensitive, sensible 둘 다 어휘 문제로서 신토익화에서 출제가 됐어요 sensible 같은 경우도 최근에 sensible solution이라 그래서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만들어주는 형용사 어휘 문제로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sense에서는 이렇게 sensors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sensors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 한 가지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의미가 야해요 관능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토익에서는 여러분들이 접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누드화라든가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미술 보면 이렇게 벚꽃그린 그림이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설명 같은 거 보면 이제 원서에 이제 설명 같은 거 보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벚꽃그린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sensors하다라는 이런 관능적이다라는 이런 묘사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사실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서는 다 이렇게 많이 접할 만한 어휘가 아니고요 토익에서는 더더욱이나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sensitive하고 sensible 이렇게 이제 또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onfidential은 sensitive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이 sense에서 파생돼서 나온 또 다른 형용사 sensible은 현명한, 똑똑한이라는 뜻으로써 최근에 sensible solution,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문맥을 만들어주는 형용사 오일을 출제된 바가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어서 1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문제는 선택지를 봤더니 자, 다 같이 ly로 끝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다른 어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형 문제가 아니라 부사 어휘를 물어보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의 뒤쪽을 봤더니 증가하다라는 increase가 나와있거든요 물론 과거 분사 형태로 increased로 나와있습니다만 과거 분사로 나왔던, 동사로 나왔던 중요한 거는 이 increase는 증가의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고요 그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부사 어휘는 이 증가를 의미하는 increase와 함께 갈 수 있는 의미의 부사 어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증감동사 혹은 뭐 늘어나다, 줄어들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화하다, 바뀌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와 같이 갈 수 있는 부사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상 토익에서는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증가하다, 줄어들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늘어나다, 줄어들다 변하다, 바뀌다 이런 동사들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부사 어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증가와 감소 혹은 변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감소하거나 혹은 크게 바뀌거나 아니면 적게 증가하거나 적게 감소하거나 적게 변화하거나 이런 맥락에 부사 어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증가나 감소의 폭이 크거나 변화의 폭이 크거나 아니면 증가나 감소나 변화의 폭이 적거나 이런 의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사 어휘가 항상 정답으로 제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그 증가나 감소 혹은 변화의 폭이 클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Constrable 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ly 가 있죠 자, 그 다음에 Substantially 도 있어요 좀 깨끗한 데 써볼게요 Substantially 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증가하거나 급증하거나 급락할 때 어떤 그래프의 각도라든가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harply가 나와가지고요 여기서 Sharply가 나와서 그래서 Sharply가 이제 뭐 급속하게 급격하게 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Sharply도 있구요 Dramatically도 Dramatically도 있죠 뭐 증가나 감소 혹은 변화의 폭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실에선 그다지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폭이다 해서 Dramatically라는 자, 이런 부사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Mark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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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식이 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마크하다 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표식할 때 MarkDelete 표식이 되어 있으면 눈에 띄죠 눈에 띄는 건 두드러지는 거고 그래서 MarkDelete 라고 얘기하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눈에 띄게 감소하거나 뭐 이런 의미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 포함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급속하게 Rapidly 도 가능하구요 자, 그런데 증가나 감소 변화의 폭이 꼭 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폭이 굉장히 미약하거나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Slightly 와 같은 자, 부사오일을 꼭 기억하셔야 되구요 점차 Gradually 도 해당이 되죠 점차 증가하거나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 번에 확 늘거나 한 번에 확 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서서히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꾸준하게 감소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자, 그 폭이 이렇게 크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Gradually 도 이 범죄에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신토이카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단어인데요 incrementally 점증적으로 라는 자, 그러한 부사오이도 자, 이 범죄에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어휘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은요 사실 뭐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변화에 폭을 나타내는 부사오이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 사실상 해석 없이도 금방 맞출 수 있죠 5초 문제에 화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12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부사오이도 착실하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숙지해 놓으셨다면 increased 하고 같이 쓰여야 되네 그러면 shortly 아니고 intensely 아니고 arguably 아니고 d번에 incrementally 정답이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부터 먼저 살펴보실게요 선택지를 봤더니 as도 남아있네요 아,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within은 전치사죠 뭐뭐이네 until도 전치사, 접속사가 다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어퍼는 예,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교집합을 살펴보면 이제 전치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예, 전치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 다음에 completion 이라는 완료를 뜻하는 자, 그러한 의미의 명사가 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any of the business courses offered by monroe college 라고 얘기했죠 monroe college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자, 이 경영학 과정은 어떠한 경영학 과정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completion 이 과정을 갖다가 이제 다 완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컷마디 쪽에 주절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diplomas 라고 얘기했는데 diplomas 는 야이놈아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무슨 욕같이 느껴지지만 diplomas 는 이제 욕이 아니구요 그 학위를 말하죠 학위 will be issued 라고 얘기했습니다 issue 라는 말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발급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죠 동사로서 동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토익에서 issue 라는 말을 갖다가 어휘문제로 출제할 때는 동사 문제로써 지금 뭐 나왔었던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역대 시험 문제에서 뭐 이슈어 비자처럼 비자를 발급해 주다 사증을 발급해 주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슈 is paycheck 처럼 그의 급여를 지급해 준다든가 예 아니면 이슈어 payment 처럼 예 돈을 갖다 지불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슈라는 동사를 썼다라는 점 꼭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명사로서 출제됐을 때는 이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 번씩 발간된다라는 우리말의 이제 호라는 말이 있죠 왜 여러분들 잡지나 이런거 보면 1월 5 2월 호 하지 않습니까 그 호에 해당하는 단어가 예 이슈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 정기 토익에서 예 매이 이슈 5월 호 그렇죠 이렇게 이슈라는 말이 어휘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슈 뭐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뭐 이렇게 해서 뜨거운 논란거리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예문을 보다보면 그러한 의미의 이슈도 자주 접하실 수 있긴 한데 이슈가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그 뜻으로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뜻을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diplomats will be issued to the participants 그 과정에 참석자들에게 학위가 어떻게 됩니까 발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 학위가 발급이 달려면은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과정을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치사는 이 과정을 다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학위를 수여받고 이런 문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전치사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전치사가 올리겠습니까 바로 정답은 D건의 어폰이네요 그럼 왜 어폰이 정답입니까 어폰이라는 말이 사실상 이제 현대용으로 오면서 어파고 온이 서로 이혼했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쓰이게 됐는데 이 어폰이라는 말은 이제 이 온이라는 전치사의 뭐 옛날 조상볼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습관처럼 써서 아직까지도 살아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온이라는 전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접촉이죠 접촉 밀착이죠 물론 여기서는 어폰 대신에 온을 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치사 온이나 혹은 어폰이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이 바로 이 125번 문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전치사 온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뭐 on the table 이라든가 on the wall 이라든가 아니면 on the second floor 이 정도 수준의 전치사 온을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온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접촉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제가 화면이 좀 지저분해서 한번 화면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어폰이나 온 어폰 이라든가 온에서 이 접촉 밀착의 의미를 갖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a on 혹은 upon b 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a 하고 b 하고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a 하고 b 가 서로 각자 따로 별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a b 가 서로 연계되어 있거나 a b 가 붙어 있으니까 a b 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면 이 a b 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면은 두 행동이 서로 각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행동이 서로 맞물려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빈칸 자리에 on이나 어폰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on이나 어폰을 쓰고 나서 completion of any of the business courses offered by monocology 이렇게 가게 되면 monocology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그 어떠한 비즈니스 과정이라도 자 일단 종료를 하면은 종료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기가 수요가 되는 거죠 과정 종료와 맞물려서 바로 하기가 수요되는 것이 바로 맞물려서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 on이나 어폰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전치사 on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추가로 이 전치사 on 같은 경우는 그 주제를 언급할 때도 쓰여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모에 관해 모모에 대해 하고 할 때 그 about 하고 굉장히 많이 친숙하실 텐데요 about a 라고 얘기하면은 a 주변을 넓게 포괄적으로 다룬다라는 의미가 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는 넓은데 깊이는 없죠 자 근데 on 이라는 거는 이 on a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on a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경우에는 그 범위는 좁아요 근데 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about a 보다는 on 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곳만 파잖아요 여러분들 벽이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들이 벽을 다 칠 순 없고 벽을 치게 되면 여러분도 한 곳만 치게 됩니다 그 벽을 갖다가 계속 치다 보면은 그 벽에 깊이 파이면서 깊이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범위는 좁지만 한 곳만 파서 깊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인 것보다는 범위는 떨어지더라도 깊이가 생겨서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소재나 주제는 on과 함께 쓰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on이라는 게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접 붙여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on이라는 전치사는 지속이나 계속의 의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이라는 게 시험문제에서 전치사 문제로 출제가 되면 자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시애라는 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on이나 upon으로서의 전치사 on이 일단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전문적인 소재를 다루면서 뭐뭐에 관해라는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on이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로서의 on이 또한 전치사 문제로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on은 항상 이 세 가지 의미로서 출제가 되니까 on the table, on the second floor 이런 거 떠올리지는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기 토익에 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25번 문제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9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문제 선택지를 봤더니요 역시 어형 문제라는 거 이제 우리가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빈칸 자리의 앞뒤를 살펴봤더니 빈칸 앞쪽에는 이제 비동사 r이 나와 있고요 자 빈칸 뒤쪽에는 to where, to 부정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비동사 뒷자리라면 명사나 명사나 형용사가 와서 보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보호 문제는 일반적으로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중점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결과적으로는 이 비동사 뒷자리에서 형용사 보호의 역할을 누가 해 줄 수 있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어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게요 왜 이 어드바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출제가 되어 왔었느냐 하면은 그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언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빈칸 자리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어드바이스에서 이 동사가요 형용사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게 바로 bcd에요 그러니까 얘도 어형 문제이면서 혼합 형용사 어휘까지 같이 역시 겸해서 한 번 더 꼬아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어드바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형용사 형태가 일단 지금 여러분들 b에서 보고 계신 어드바이스리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단순한 형용사 형태라서 조언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거의 이제 시험 문제에서 토익에서는 어드바이스의 형용사 형태 물어볼 때 어드바이스리는 절대로 정답으로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c번 어드바이스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로 쓰이는 형용사죠 조언을 받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조언을 받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어블이라는 형용사가 하나 더 나올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어드바이스의 형용사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어드바이스라는 이 녀석과 어드바이서블이라는 이 녀석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둘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어드바이스는 조언을 받는 쪽이잖아요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받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는 사람하고 연계가 되어서 쓰여야 돼요 반면에 어드바이스어블은 이게 내용이 사람한테 권고하거나 조언할 만한 좋은 내용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드바이스어블은 사람한테 권고하거나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어떤 내용이 와야죠 그것과 함께 쓰여야 되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어드바이스어블은 사람하고는 같이 쓰일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권고해 줄 수 있을 만한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어드바이스는 사람한테 쓰일 수 있고 어드바이스어블은 사람한테 못 쓰이고 어드바이스어블은 뭐와 같이 쓰여야 된다 사람한테 권고해 줄 수 있을 만한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과 같이 쓰여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비동사 앞자리에 보니까 All the passengers of our express bus지요 우리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탑승객들 탑승객들과 연계가 되어 있네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는요 따라서 어드바이스어블은 불구하고 어드바이스가 적절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맥적으로도 어드바이스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죠 All the passengers of our express bus are advised wear their seat belt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탑승객분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실 것을 조언을 받아요 지금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언한 대로 그렇게 안전벨트를 착용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도록 조언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좋은 대로 따라주세요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스어블 하고요 어드바이스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 좋은 내용 사람한테 권고해 줄 수 있거나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은 말이죠 사실 대개 이제 어떤 절로써 절로써 풀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드바이스어블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앞에 비동서가고 그 앞에 주어가 뭐예요? 이 시에요 가 주어죠 그 다음에 실제로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은 뒤에 진조어로 이렇게 어드바이스어블 뒤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게 된다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9번 문제도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모의고사의 파바이브 영역에서 여러분들하고 다뤄 봐야 될 문제들은 다 다뤄 봤고요 자 저는 이어서 파바이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이 하시면서 해설 들으시면서 내용 정리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초심 잃지 마시고 열심히 리뷰해 주시고 복습해 주시고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